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도 그 정도로 오르고 오늘도 또 추가로 올라서 우리는 다소 아쉽기도 한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지엘리트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520원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움직였었던 형지엘리트가 어제는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재차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최근 유입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 이후에 상해 엘리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 강세 나오고 있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4% 넘게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4만 9천 원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 이후에 첫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침 마운터 반도체 장비 같은 쪽에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분류가 됐고 이 인적 분할 이후에 오늘 이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화 애로스페이스보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화 비전과 한화 정밀기계의 100%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동인 기연이 11.87%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고요. SC 엔지니어링이 1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릴러서 KTCS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신차의 무선통신 회선 공급 사업자로 LG유플러스에서 KT로 변경을 했고요. 최근에 또 KT의 최대 주주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서게 되면서 이러한 연이은 호재에 따라서 KT 그룹주 내에서 KTCS에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맥스가 10.5%, 롯데케미칼도 10.39%, FNF까지 8.4%의 오름세를 타면서 이번 주 나온 190조 원 규모의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에 집중이 되면서 롯데케미칼 또 화장품주의 상승, 여기에 의류주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신발 OEM 기업인데 7.9%의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고요. 고려산업도 8.37%가 오른 2,850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하이트론이 7%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구월장의 유견상을 기록했었던 신약 개발 기대감 있던 종목 차익실험 매물 받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까지 6%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HD 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의 130% 달성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주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5.78% 하락한 19만 4,100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오늘 삼성 E&A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5%의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5.6% 조정 나오고 있는데 국세청이 한미약품 그룹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북경 한미약품 등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5%의 조정,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 4.98%까지 하락하면서 2만 1,000원의 주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역시나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또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이제 코스맥스 언급드리면서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좋은 분위기를 새롭게 가져갈 수가 있다. 10월 달에 우리는 새롭게 이제 주도주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부양책이라는 이슈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제 이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장품 쪽은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좀 덩치가 작은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덩치가 큰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LG생활건강이나 혹은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사실 뭐 어제 제가 또 이제 다른 방송으로 인해서 어제는 또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슬슬 시장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위치입니다. 코스피 기준 2700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까지 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맞고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오느냐 약간의 분기점에 위치한 구간입니다.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주도주가 더욱더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또 새롭게 10월 달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그저께 또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지금 화장품주들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온 편이기는 하거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구간에서 지금 이제 14만 5천 원 구간까지 또 이제 단기간에 10%가 넘는 또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 구간에 또 부딪힐 만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이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와 지금 이제 뭐 LG생건 뭐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약간은 덩치가 큰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분들은 슬슬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은 조금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혹은 토니모디라든지 뭐 코리아나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퍼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또 같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단기 주도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뭐 코스맥스나 혹은 뭐 LG생건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이 이 정도로 딱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화장품주들이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토픽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바이오랜드가 지금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수급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화장품주 중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또 토픽으로는 이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어제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또 못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HBM은 문제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시장에 감돌았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또 반도체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방송에 나가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실적을 어느 정도는 또 동반을 하고 그러면서 수급을 좀 동반을 해주고 이러한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HBM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위치가 벌써 돼버렸죠.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무언가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소부장족들을 보게 되면은 테크윙이나 혹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이 반도체 마이크론 쪽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반도체 쪽은 무언가 수급을 동반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만 더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추가 면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딱히 주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닥을 잡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행보를 조금 더 그리다가 수급을 또 순차적으로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여유롭게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그리고 화장품주와 반도체주 매물대에 놓여있는 저항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워낙 바닷권에서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이 밖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확산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면서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했었고요. 탑픽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 가운데서는 어제의 그런 이슈들은 크게 시장에 부활이 됐지만 사실 수급적으로 뒤따르는 강도는 좀 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상한가 맥스트도 역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AR 관련주인데요. 메타 쪽에서 이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시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오늘 이와 관련한 모멘텀을 봤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어제 새벽에 나온 소식이었고 어제 장중에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오라이언은 안경처럼 쓰면서 문자메시지라든지 화상통화, 유튜브 동영상, 시청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이 돼서 또 프로젝트로 통해서 3D 이미지를 투자시키면서 홀로그램의 AR 기능까지도 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금까지의 AR 기기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곡을 헬메시었지만 이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오늘 AR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소닉이 25%까지 상승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지 INC 23%, 차이커뮤니케이션이 22%까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더테크놀로지 21%, 그리고 MP가 AR 관련주고요. 19.66%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뉴프렉스 14.4%의 오름세인데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 쪽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타 플랫폼의 XR 시장 입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 뉴프렉스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메타 쪽에 전장용 FPC미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온텍도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네요. 다음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FN 가이드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18,9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테크놀로지 20% 상장 폐지 결정된 종목이고, 퀀텀온, B2N, PPI 같은 종목들 7%의 하락입니다. PPI는 딥마인드 쪽이 새 주인이 됐는데, 지금 재무 구조 개선에 여러 난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하이젠, R&M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엔젠, 바이오, 올릭스 같은 바이오주들 6%의 조정, 스피어, 파워, 빛과 전자 6%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고체인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해서 원준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는 원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오우장의 한 15%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 제가 오후에 3포인트 방송에 나와서 전고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 우리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양극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슬슬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했었던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러한 2차전지가 약간의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건 전고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고체 종목들과는 약간은 다르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원준과 함께 탑픽으로 또 꼽아들인 세 종목이 있었어요. 원준 그리고 상승 종목 중에 코칩 그리고 JLM&S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중에 가장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은 어제 강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또 많이 강조 바이오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고 그에 따라서 비만치료제가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2차전지 내에서 가장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강세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고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딱 세 종목 말씀드렸죠. 원준과 JLM&S와 코칩을 보셔라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일단 코칩은 먼저 출발을 해줬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1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원준도 지금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죠. 원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 1년 1년 반 내에서 가장 큰 수급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LM&S까지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한농화성이나 혹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러한 종목들보다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뉴 스타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조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코칩이 먼저 출발을 해줬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준과 JLM&S 여전히 긍정적이다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꼽아주셨는데 간략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실까요? 에코프로는 어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 분기점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쾌중 구간에 여전히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고체나 열폭주를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건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선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죠. 그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위치에 됐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구간에 계속해서 막혀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막혀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혹시나 최근에 바닥에서 접근을 하셨다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상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4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게 월요일부터 굉장히 또 좋은 수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드렸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때 분기점에 놓여있는 배터리 대형주들 하지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 3인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랭킹 업앤다운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